이 씨발새끼야 저보고 1패를 선물 준답니다. 오히려 그 1패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질라고 이 개새끼가 그러다가 번치면 개웃김 닥쳐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살모 새끼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 씹새끼야. 알았어? 이 새끼 100번 4도론 같은 거 쓸 것 같아. 9도론이나. 그래서 빠르게 정상 가볼까? 이 새끼 100번 4도론은? 이 새끼 100번 5도론은? 어 안쓰네? 오 운영엔 자신있다 이말인가 이새끼 스포린풀 못찍게 해야겠다 적가고 있네 이 시발새끼야 오 밑에 지었어 센스 오 센스있어 근데 존나 운 좋게 빠르게 장착하는데 원서치 이러면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지 자 이렇게 화면 지정해주고 투오는 어 18 더블컴보다는 20 더블컴보다는 게 좋더라고 게임적으로 더블컴보 위치는 항상 언덕에다 지어야겠어 대놓고 저 암마랑에 건설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자 그냥 진짜 안전하게 한다는 마인드로 하는게 좋더라 게임은 진짜 안전하게 한다는 마인드로 하는게 좋더라 게임은 오 육적을 육... 육링? 이새끼 미친새끼 육링 찍었네 육링 다시 돌아오네 게이득 일단 먼저 짚고 가스 짚고 뭐 일단 레어 멋진새끼 멋진새끼구만 이렇게 두 번째 배럭까지 올려주고 28 아카 가야겠다 28아카 이제 아카 올리면 되겠어 바로 뱉네 어차피 뭐 죽을 운명이긴 했어 잘 싸웠어 여기다가 엠베셜 주고 마린들 쓰러준 다음에 저일링에서 덱이 타고 있죠 정신인가요 한 일꾼.. 일곱마리만 보내줘 여기다가 서플치고 여기다가 서플치고 여기다가 서플치고 어 여기서 뭐하네 일단 고기를 먼저 눌러줬어요 고기를 먼저 눌러준 다음에 바를 찍고 본진에 뿌려보고 이제 서.. 이제 올라가는거 확인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면 돼 대비만 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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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치어주고 자원수급량은 좋아 마당이 있기 때문에 자원수급량은 좋아 자원수급량은 좋아 그리고 서플치 하나 씌워주고 일단 마린을 조금 짓고 일단 사업이 완성되고 일단 사업이 완성되고 공일업이 완성될거야 아마 똑 여기다가 팩토리 올려 이쯤에다 팩토리 올려주고 다시쪽으로 랠리를 바꿔줍니다 팩토리 하나 올려준 다음에 베럭 하나 더 올려주고 앞마당을 확인해보면 성크는 성크는 존나 갖고있지 희대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 얘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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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지 체크해야돼 이런 저그들은 사람 방식 유도해놓고 어딘가 해처리 펼쳤을거야 어딘가 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돼 찍고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쪽에 언덕쪽에 시압을 밝혀주면 깔끔해 4베럭까지 들려주고 하면서 요렇게 이쪽 부분에 시압을 밝혀주면서 벡토리로 이런 데다가 털에서 하나 딱 지어주면 깔끔하거든 요거 때릴 동안 연노민들한테 쳐맞는거지 개인 폰에는 플라티바 좀 더 늘려주고 일꾼 생산대 여기에서 멈추고 9번부대 0번부대 지정해주고 제가 지금 점마보다 테크가 좀 더 빠를꺼야 맞지? 힘처리 하나 펼쳤지? 이 쯤에 일단 요새끼를 조질려면은 저쪽 확장보다는 이쪽 멀티를 견제를 해야되겠어요 앞마당을 치면 안돼 여기 이제 방어를 준비하고 있잖아 여기 이제 방어를 준비하고 있잖아 이 새끼 병신삼슨 새끼가 아따 이러면서 멀티 먹는데 이쪽 조시러 가야지 수비 완벽하죠? 4가스 못 먹어요 너는 수비 완벽하죠? 너는 수비 완벽하죠? 4가스 못 먹어요 또 좋아하지 마라 아직 배슬 많다 아직 배슬 하나 더 있다 이 새끼야 없는 줄 알았지? 더 있어 이 새끼야 방심하지 마 이렇게 빼고 심장 더 이상 익숙해집 활약 무리로 엔지 롱 인의 이 엔지 리소스 조용히 잘 방해를 왜 찍었죠? 저 병신은 오 울타라 찍었네? 위험하겠는데? 저 병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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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